젊은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궁금한 질문 같은데 천생연분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말처럼 정말 실제로 나와 결혼할 운명의 짝은 정해져 있는지? 있어요. 진짜 100% 장담해요. 정말요? 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 예를 안 들고 제 예를 들자면 제가 결혼한 지 몇 년이 됐어요. 되게 늦은 나이에 있는데 이 길을 가다 보니까 결혼을 엄두도 안 냈겠죠? 근데 정말 우연한 장소에서 우연하게 저의 신랑을 만났어요. 그래서 전 그때 느꼈죠. 아 집신도 짝이 있구나. 아무리 좋은 조건, 좋은 사람이라고 해도 또 이 길을 가다 보면 무당의 신랑, 무당의 남편, 무당의 며느리 되게 쉽지가 않아요. 결혼, 남자들하고 또 법사님들이나 박수 선생님들하고는 또 틀려요. 여자들이. 그래서 결혼하는 조건이 되게 까다로운데 그걸 모든 걸 이해해 주신 저의 신랑을 만났죠. 저는 더 느끼죠. 그거를. 제가 직접 경험을 했으니까. 그러면 나와 결혼한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 알 수 있는, 나타나는 징조가 있나요? 만나면 편한 사람이라든지? 그거는 아니야. 그냥 인간의 본인들이 느끼는 마음이야. 만나면 편하다. 좀 나하고 합이 잘 맞는 것 같아. 내 생각하고 비슷해? 먹는 음식 스타일이 비슷해? 이런 게 있는데 그게 천생연분이야. 착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 네. 그렇죠. 근데 천생연분들은 눈을 보세요. 희한하게 그 눈빛이 되게 맑아요. 아, 그 상대방의 눈이? 응. 그 눈을 보면서 느껴지는 게 있어. 그냥 뭐 정말 내 집에 들어가서 내가 편한 그런 상태가 있잖아. 그런 마음이 와요. 그 사람 얼굴을 찾아보면 뭔가가 화가 났어. 근데 이 사람만 보면 뭐가 차분하게 내려가. 그 눈을 바르고 있으면 근심 걱정이 없어져. 그런 느낌이 천생연분이에요. 그러면 흔히들 알고 있는 게 첫눈에 반한 사람은 내 운명이다. 이런 말 되게 많잖아요. 그렇죠. 되게 많지. 아, 그럼 이거는 B? 그건 아니야. 그거는 인간의 인간의 그냥 사랑과 사랑의 느낌이지 내가 백년회로 하고 뭐 자손을 놓고 이렇게 사는 이념은 천생연분은 아니에요. 제가 제 생각으로, 제 개념으로 천생연분은 그렇다는 거지 틀릴 수도 있겠지. 근데 제 개념은 그래요. 그리고 제일 좋은 거. 음... 이런 말을 하면 야할 수도 있겠지만 네, 괜찮습니다. 젊은 남자든, 남녀든 중년 남녀든 재혼하는 커플, 초혼이는 커플들이 요즘에는 뭐 그게 흠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잠자리. 어떤 분도 이런 상담을 했었어요. 내가 잠자리가 너무 좋아. 근데 이 사람하고 떨어지기가 싫어. 근데 자꾸만 싸워. 잠자리는 좋은데. 근데 그게 천생연분도 아니에요. 꼭 이런 게 있어. 겉정과 속정이라고 하거든, 우리가. 근데 속정이 들어버리면 영분이 아니더라도 못 헤어져. 근데 과감하게 그건 정리해야 돼. 그게 무덤이야. 속정. 속정이 잘 맞는다고 결혼해서 내 무덤을 팔 수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돼.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났을 때 상대방을 만났을 때 마음이 물속에 나를 집어넣은 것처럼 편한 느낌. 그런 느낌이 있는 분들이 정말 나의 배필. 그러면은 저는 아니지만 내 나이가 이제 곧 40대 후반인데 난 아직도 그런 느낌을 받는데 한 명도 못 만났어. 이런 사람도 있을 거란 말이죠. 그렇죠. 이런 사람은 정말로 결혼을 못하고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사주를 가진 그런 팔자도 실제로 있나요? 실제로 있어요. 혼자 살아야 되는 사람? 우리 피디님이 말씀한 것처럼 그런 분을 상담을 마침 했었는데 뭐 이런 남자를 만나도 가고 저런 남자를 만나도 가고 조건 없이 만나도 헤어지게 되고 2, 3년을 넘기기 힘들고 그래서 오다 본 게 제 날 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첫 마디가 그래요. 너 잠자리라고 다 떠났지. 그런 거예요. 그분들은 항상 내가 왜 이럴까 왜 나하고 잠만 잠만 떠날까 이게 아니라 그분들 자체에 이게 호명마다 다 틀려요. 선생님들마다. 저는 자궁살이라고 하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럼 희한하게 인간의 인연이 있다고 해도 연인간의 인연이 있다고 해도 그래서 헤어지는 경우가 있어. 그거는 저희 같은 부당을 만나서 해결해 보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주